자 우리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사도행전 3장 1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하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고 앞으로 12주 동안 주제강의를 여름기간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새학기가 개학되어지는 시기부터는 또 다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이 속도감은 사회적인 어떤 멀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유발하라리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인문학자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요 팬데믹이 미친 영향은 분명 뭔가 다른 자리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이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적으로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다른 시대와 다른 세상으로 변해가는 세상이 아닌 변해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멀미하면서 헛구역질만 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새로움과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주간 주제 강의로 새로움과 혁신 그래서 새로움을 가지고 6주 동안 혁신을 가지고 6주 동안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어떤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할지를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설교로 우리의 시대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간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느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저는 스키를 탈 줄 모릅니다만 따뜻한 남쪽에서만 살아서 제가 스키를 탈 줄 모릅니다만 그런데 스키 타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초보가 제일 끔찍할 때 슬로프에 내렸는데 그게 보니까 내리막길 내려치는 굉장히 고난이도에 섰을 때는 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죽든지 살든지 뒤로는 갈 수 없고 그냥 내려가야 되는 그 엄청난 일 내려오고 나면 온몸에 타박상이 생기는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마치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 도무지 돌아갈 수 없는 그 슬로프에 내리막길을 스키 타고 그냥 치달아 내려가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있게 되어졌습니다 어제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로 가자 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면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과거로 돌아가면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노멀에서 에브노멀 비정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노멀에서 뉴노멀로 왔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에브노멀로 갔다라면 뒤로 돌아가야 되지만 이것이 뉴노멀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시대의 흐름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속도로 진입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지금 이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몇십 년이 걸려서 일어날 것 같은 일이 2년, 3년 만에 확 일어나버렸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속도 때문에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이지 이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화는 되돌아감이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앞을 향해 더 속도를 완급 조절하고 더 지혜롭게 나아가야 할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온라인과 같은 줌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말고 무조건 만나자 이것이 정상화가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융합해서 온라인을 잘 사용하는 것이 정상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첫 단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본질의 회복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의 회복이라면 과거로의 회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의 회복은 과거로의 회기가 등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본질에 대한 회복이 우리는 과거로의 회기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회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본질의 회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히려 과거의 습성을 부정하고 과거의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 본질의 회복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변화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반성과 개혁을 통해 우리는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본질의 회복이라고 같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과거로 회기만 한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게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되니까 오히려 본질의 회복은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과 내일과 현재와 미래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습성과 과거의 구조 속에서 안주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본질의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느냐 오히려 과거로 돌아갈까 봐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에드 스태처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워드플레이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어떤 일은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예전과 같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우린 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질 이유도 없고 그러나 오히려 현대 교회학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로 못 돌아갈까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버리는 답습을 해버릴까 그게 더 걱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한 고민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롭게 함을 시간의 새롭게 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오늘 읽은 애가 5장 21절에 보면 옛적같게 하옵소서 이거하고는 충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자 한번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호하여 우리를 죽게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우선 전제를 잘 보십시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회기는 시간의 과거를 향해 회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돌아섬은 본질에 대한 회복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주의 존전에 이르는 삶 주의 곁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의 출발입니다 여기에서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난 날의 과오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과거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회개와 돌이킴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대상으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나라 망했어요 나라 망하고 예레미야가 처절하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십시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망할 나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말은 옛날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또 망할 나라가 될 건데 그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지난 날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옛적같이 없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과거를 돌이키고 회개하라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 열저들의 죄를 회개하노니 이렇게 요구하면서 왜 옛적같게 과거로 회개하게 하라 이건 뭘 어떻게 차이를 해결해야 되는가 미묘한 어려움 있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너무 좀 이렇게 의역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혼돈이 일어납니다 원어적으로는 옛적같이 하없어서 하는 이 하없어서와 같은 동사가 원어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주동사, 인식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는 동사는 새롭게 하없어서입니다 영어로 보시게 되면은 Renew our days as of old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옛적같게 되라 이런 동사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는데 이 as of old 영어로도 세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 한국말도 옛적같이 하없어서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통 쓰는 것이 시간적으로 옛날처럼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창조의 날로서 창조로서 그리고 출애급의 구원으로서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Renew our days 뭐라는 거죠? 창조로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출애급의 해방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말 그대로 태초의 창조의 날에 그때 흑암과 어둠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가득했던 그곳에 빛이 비추어라 하실 때 그때 그 창조의 빛으로 우리의 날들을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살인적인 노동과 폭력 앞에서 신음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갈르며 그들을 수장시키며 우리를 구원시키셨던 애굽에서의 그 해방의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 옛날이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망하기 전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돌아가 봐야 또 망할 게 뻔한 나라인데 그쪽으로 어떻게 돌아가자고 하겠습니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던 창조로 우리를 새롭게 오늘날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하소서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옛날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창조와 출애굽을 지금 오늘 우리 시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같이 살아가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과 감격이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과 해방의 기쁨이 지금 오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아름다웠던 과거가 창조와 구원이 지금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과 공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우리를 지으신 기쁨과 그 감격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는 그 감격이 오늘 여러분의 날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홍해를 가르며 미디암이 소고치고 노래하며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네 그는 전쟁에 능하신 왕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될심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던 그 노래소리가 지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와 구원과 해방의 난리 그 창조로서 구원으로서 해방으로서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었는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될까요? 언제 성취가 되죠? 역사 속에서 언제 성취가 되죠? 창조와 출애굽의 구원이 언제 성취가 될까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출애굽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 붉은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례를 주고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애절하게 울고 끝나버린 일이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조의 기쁨이 그리고 구원의 해방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창조 날마다 새로운 출애굽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시간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는 회개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팬데믹의 시대 끝나고 엔데믹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윗 코비나라고 계속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코비나가 아니죠 여러분 걸리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져가는 이 상황 속에 코비나이틴이 팬데믹이라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우리를 가두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매일 매 순간을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날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나의 때가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때가 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출애급의 해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 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시간의 무게 앞에 갇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을 일으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팬데믹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고 리드임하고 우리의 시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져야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거룩한 주의 날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로 나오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스마트폰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형제와 자매가 만나 소그룹을 이루어가는 시간을 구별하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가시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말씀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날들이 창조의 날로 그리고 출애급의 날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팬데믹의 시간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다시 성사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레미야는 울부짖고 끝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소서 5장 16절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시간 관리 잘하자 시간을 절약해서 아껴쓰자 효율성 있게 시간 관리를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 뉘앙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래 그래 오늘 이 말씀대로 앞으로 시간표 관리 잘하고 시간 절약해서 잘 짜임새 있게 효과 있게 효율성 있게 써야지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표현이 리디밍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리뎀션 리디임 한다는 말 구속하고 속량한다는 말은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 헬라우 단어는 뭘 말하냐 그러면 노예를 사서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노예를 사면 펄체이싱 했다 펄체이싱 한다 buying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때는 리디밍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서 그를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줘요 사람은 바뀐 게 없는데 스테이터스와 가치가 바뀌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리뎀션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와 가치가 바뀌는 것이 리뎀션입니다 그냥 buying 하고 펄체이싱 하면 바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buying 하고 펄체이싱 하신 것이 아니라 리디밍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한다는 말도 바로 그겁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말이 아니라 전략하고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흘러가는 팬데믹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24시간의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 리디밍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은 카이로스가 쓰여져 있고 때가 악한이라 할 때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쓰여져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때가 악하다 할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악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속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는 무슨 차이일까요? 크로노스는요 그냥 말 그대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남들 안 보나 하면서 모니터 쳐다보고 계속 딴짓하고 있는 시간 점실대가 되었네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저녁 먹고 나와가지고 뭐 할까? 피터팬처럼 날아다니지는 못해도 밤거리를 운전하고는 다니자 쏟아다니고 계시면 뭐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뭘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인생의 인격을 담은 대화를 나누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참해 오셨다 할 때 카이로스가 충만함에 오셨다라고 했죠 이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을 제럴드 시처는 The Will of God as a Way of Life 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란 시계, 달력, 스케줄, 일정, 마감 날짜와 상관관계가 있는 시간이다 시계바늘이 움직이고 시간이 지나가며 마감 날짜가 다가온다 크로노스는 최대한 많은 일을 해낼 것을 요구한다 효율성, 생산성, 시간 엄수를 요구한다 반면 카이로스란 중요한 사건, 일상적 경험의 의미 현 순간의 경이로움과 상관이 있다 그것은 지상의 실체에 침입해 들어오는 초월적 실체요 시간 속에 자신을 나타내는 영원이며 평범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비범함에 있다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 존재하지만 카이로스를 갈망하며 살아간다 크로노스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속도를 요구한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인생을 음미할 수 있도록 인내를 요구한다 크로노스는 우리를 일의 성취 쪽으로 몰아간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즐기게 한다 우리는 크로노스 안에서 일하지만 카이로스 안에서 진정한 삶을 발견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이 악한 시대 속에 오히려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해내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바쁘게 살아 내어 얼마나 이펙티브하고 얼마나 프로덕티브하게 살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풍성함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가정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보냈느냐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시간 관리해서 24시간을 48시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크로노스의 묶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나는 얼마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별하고 살았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 악한 시대 속에 시간을 구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려면 신앙적인 것만 하면 된다는 건가? 그럼 나 어떻게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맞죠? 그렇죠? 한편은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예배 시간은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에도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지금 제가 봐도 몇 분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냥 뭐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고 이 노래를 아신다는 분은 저랑 비슷한 세대를 보낸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그냥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고 확신도 없는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별해낸 게 아니라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도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직장 생활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직장 생활과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생활 그 속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리뎀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몇십 년을 목회를 하고 몇십 년을 직분을 가지고 섬겼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지만 카이로스로 풍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의 문제는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크로노스의 시간에 쫓기면서 살지 마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속량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2022년 6월 달을 시작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의 시간을 이미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평생을 열심히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음미하며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속량해 내어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시간을 구별해 내는 일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속량하여 내는 일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현정아 선수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감독이 되고 간정을 했었죠 그때 그 현정아 감독의 그 말 중에 가장 간정 중에 감격스러웠던 이야기는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태능선수촌의 고등학생 때부터 국가대표로 들어가서 은퇴하는 날까지 십몇 년을 태능선수촌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탁구대 사이즈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탁구공의 무게 똑같은 태능선수촌의 트랙을 하루에 아침마다 몇 시간을 돌았고 그리고 전혀 달라질 것 없는 탁구대와 전혀 바뀌지 않는 탁구체와 무게가 절대 바뀌지 않는 탁구공을 들고 매일마다 수천 번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반복되는 생활이었지만 제가 선수로서 국가대표 은퇴하고 태능선수촌을 나올 때 저에게 가장 감사했던 것은 금메달을 딸 때의 그 감격스러웠던 영광스러웠던 순간보다도 지난 십수년 동안 매일마다 수천 개의 공을 때리며 하루를 보냈지만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도 설레임이 가득한 새로운 하루였다는 것이 저에겐 하나님에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겹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포즈로 똑같은 공을 똑같은 각도로 수천 번을 때리는 연습을 하고도 단 하루도 나는 설레이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감사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같은 초심과 첫사랑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다면 매일매일은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이런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 죽는 날까지 목해가 지겹다는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실망할 일도 있고 지칠 일도 있고 아휴 그냥 에이 그냥 때려 치워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꼭 그랬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십자가를 묵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직도 여전히 가슴이 설레고 벅차다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가 늘 설레고 기쁜 줄 믿습니다 대충 세보니까 제가 설교를 만 몇 천번을 했더라고요 이제 좀 지겨울 만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늘 여전히 설레고 주위를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면 얼마나 가득한 일이겠습니까 한 때는 그렇게도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어 하나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가면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은퇴 안 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 보고 나면 교인들 얼마나 트라우마 생길까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마지막까지 강단에서 설교하고 집에 가서 자다가 떠나게 없어서 얼마나 또 가족들이 당황해하고 당황스러울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여전히 내 가슴에 있고 내가 선한청지기교회 단임 목사로 부임할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뜨거움이 마지막까지 사그러지지 않는다면 매주 매주 매 시간은 날마다 새로운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 말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가이로스를 구별해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시계부를 한번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달간 지불한 시간의 영수증과 그리고 명세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장부 꺼내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얼마나 카이로스를 구별하여 살아왔는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간 계산표 같은 게 있어서 53세의 중년의 부인이 자신의 시간 명세서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일하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꽤 많다네요 생각보다 먹는 시간이 텔레비전 쳐다보고 유튜브하고 소셜미디어 보는 시간 다 빼고 나니까 사람의 기대 평균 기대수명 83세로 볼 때 그분은 30년이라는 수명이 남았는데 그 시간 다 빼고 나니까 9개월 남더랍니다 자신의 인생이 9개월 남은 시안부 인생이더라는 거죠 수명은 30년이 남아있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는 9개월밖에 안 남은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30년이 남았는데 9개월 남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별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는 지금 이 즈음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속량하십시오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러 나아가시고 예배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나아가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창조로 그리고 출애급의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의 매일 매순간이 새로워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새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